루틴! 이겼으면 진실도 있는데 최선을 다 해봐야죠 아! 찍어 왔는가? 찍어 왔는가? 연예인 연예인? 네, 반갑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렇게 열린 대회를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화이팅!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파악된 마음으로 재밌게 시합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그냥 날아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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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아 화이팅! 잘했습니다 다 나이파 화이팅!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다치고 이기랑 손잡고 얻어서 다음부터 더 좋은 기회 있으면 참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골을 못 넣어서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즐겁게 해서 즐거웠습니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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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